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볼트의 스테이트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볼트 영상들 중에 두 번째 영상인 플로우 그래프 영상에서 배운 플로우 그래프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어떤 순서로 처리하는가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그래프는 state, 즉 상태를 가지고 있고 현재 상태는 무엇이며 이 상태일 때는 무슨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언제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다른 상태로 넘어가야 하는지를 정하는 로직을 만들려고 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순찰, 추적, 공격, 대기 같은 상태를 가진 적이나 열림, 닫힘, 잠김 같은 상태를 가진 문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태 머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로우 그래프 때와 마찬가지로 스테이트 그래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컴포넌트가 게임 오브젝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새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하고 Add Component 버튼을 누른 뒤 스테이트 머신 컴포넌트를 찾아서 붙여줍니다. 그러고 나면 생성한 게임 오브젝트에는 Variables 컴포넌트와 스테이트 머신 컴포넌트가 부착됩니다. 스테이트 그래프를 사용하는 방법은 플로우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인베드와 매크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매크로와 인베드의 차이점은 재활용의 여부입니다. 매크로는 그래프를 에셋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다른 머신에서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베드는 그래프가 머신에 바로 저장되기 때문에 따로 재활용할 수 없고 그 씬에서만 한 번 사용되는 기능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인베드로 만든 그래프도 나중에 다른 씬에서 필요해져서 재활용을 해야 할 때가 발생할 겁니다. 그럴 땐 굳이 매크로를 새로 만들어서 똑같은 그래프를 만들 필요 없이 머신의 Convert 버튼을 눌러주면 인베드로 만들어둔 그래프를 매크로로 변환할 수 있게 됩니다. 스테이트 머신의 New 버튼을 이용해서 새로운 스테이트 그래프 매크로를 생성하고 Edit Graph 버튼을 눌러서 그래프 에디터를 엽니다. 그래프 에디터를 열어보면 이렇게 Start라고 되어 있는 기본 상태의 유닛 하나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Start 유닛을 더블 클릭해보면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서 On Enter State, Update, On Exit State 이렇게 세 개의 이벤트가 보이는 플로우 그래프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이 세 가지 이벤트는 스테이트가 시작되는 순간, 스테이트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 그리고 스테이트가 끝나는 순간 각각 실행됩니다. 이외에도 개발자가 직접 정의한 시점에 동작하도록 만들 수 있는 커스텀 이벤트 역시 존재하지만 이 부분은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 하위의 플로우 그래프에서 어떻게 기능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스테이트의 동작이 정해질 겁니다. 그래프 상단바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 다시 상위 레이어의 스테이트 그래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트 유닛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트 유닛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프 빈 영역에 우클릭해서 우클릭 메뉴를 띄운 뒤 위쪽의 3개 항목, 크리에이트 플로우 스테이트, 크리에이트 슈퍼 스테이트, 크리에이트 애니 스테이트를 선택하면 새로운 스테이트 유닛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플로우 스테이트는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스타트 스테이트와 같은 타입으로 스테이트 하위의 플로우 그래프를 가지는 스테이트입니다. 일반적인 스테이트의 기능은 대부분 이 플로우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구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슈퍼 스테이트는 플로우 스테이트보다 좀 더 복잡한 스테이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스테이트 안의 스테이트를 구현할 수 있는 스테이트 그래프를 가지는 스테이트입니다. 슈퍼 스테이트를 생성하고 하위 스테이트로 이동해보면 스테이트 그래프를 처음 생성했을 때처럼 스타트 스테이트 유닛 하나만 있는 스테이트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니 스테이트입니다. 사실 이 애니 스테이트는 하나의 특정한 상태라기보다는 모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타트에서 시작해서 진행 상황을 따라서 차례대로 그래프를 따라 내려가는 스테이트 그래프가 있을 때 기획으로 정해진 어떤 기능을 위해서 특정 트리거를 받으면 그래프의 두 번째 스테이트로 이동해야 하는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애니 스테이트가 없다면 각 상황마다 트랜지션을 따로 연결해줘야 할 겁니다. 하지만 애니 스테이트가 있으면 애니 스테이트에서 원하는 스테이트로 트랜지션을 연결해주면 어느 스테이트가 동작하고 있는 중이었던 간에 조건만 충족하면 바로 두 번째 스테이트로 이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머신이 동작할 때 제일 처음으로 동작할 스테이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스테이트 유닛에 우클릭하고 토글 스타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유닛이 초록색으로 바뀌면 스테이트 머신이 시작할 때 그 스테이트 유닛부터 활성화됩니다. 여러 개의 유닛을 시작 유닛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유닛이 시작 유닛이 되면 스테이트의 흐름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의 유닛만 시작 유닛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이트 다음으로 다룰 부분은 트랜지션입니다. 트랜지션은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흐름의 연결과 그 조건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트랜지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넘어가야 할 다른 스테이트를 만들고 난 후 시작점이 될 스테이트 유닛에 우클릭한 다음 Make Transition을 선택하고 다음 스테이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스테이트가 트랜지션으로 연결됩니다. 트랜지션 중간에는 팔각형으로 보이는 트랜지션 유닛이 보입니다. 이 트랜지션 유닛을 더블클릭하면 트랜지션이 동작할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트랜지션 레이어로 내려오게 됩니다. 트랜지션 레이어에서는 트리거 트랜지션 유닛만 비활성화된 채로 비어있는데 한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트리거 트랜지션 유닛을 활성화시키는 플로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플로우를 만들어주면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숫자를 뽑아서 0이면 스타트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될 겁니다. 방금 전 예시에서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를 트랜지션 검사를 시작하는 조건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트랜지션 검사를 시작하는 이벤트는 필요에 따라서 업데이트로 맵 프레임 검사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커스텀 이벤트를 이용해서 직접 정의한 특정 시점에 검사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두 개의 스테이트를 만들고 첫 번째 스테이트에서는 onEnter 스테이트 때 스테이트1을 출력하게 만들고 두 번째 스테이트에서는 스테이트2를 출력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의 이름 역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테이트1에서 스테이트2로 가는 트랜지션과 스테이트2에서 스테이트1으로 가는 트랜지션을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트랜지션에서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트랜지션이 동작하게 만들고 두 번째 트랜지션에서는 onEnter 스테이트 이벤트를 만들고 그래프 인스펙터에서 코루틴 옵션을 체크해줍니다. 여기서 만약 그래프 인스펙터가 보이지 않는 분들은 그래프 에디터 뷰의 크기를 크게 해보면 나올 겁니다. 이 옵션을 체크해주면 해당 이벤트는 코루틴이 되어서 몇 초간 기다렸다가 실행되는 등의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wait for second 유닛으로 3초간 기다렸다가 트리거 트랜지션을 실행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스테이트2의 onEnter 스테이트가 실행되고 3초 후에 트랜지션이 자동으로 실행될 겁니다. 그럼 게임을 플레이시켜서 테스트해보겠습니다. 먼저 게임이 실행되면 스테이트1 로그가 출력됩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스테이트2 로그가 출력된 뒤 3초 후에 다시 스테이트1으로 돌아와서 로그를 출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순찰, 추적, 공격 대기와 같은 여러가지 상태를 가지는 캐릭터가 각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를 스테이트 그래프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가지 상태를 가지는 대상의 각 상태와 그 상태에서 실행해야 할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스테이트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베르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